안녕하세요 2월 6일 소그룹 교재 나누는 시간인데요 본문은 출국기 10장 1절에서 20절 주제는 메뚜기들의 습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연구 보시면요 첫 번째 애굽 땅에 몰려온 메뚜기들이 먹어치운 것은 무엇입니까?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 내린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 온 땅에 푸른 것들은 다 먹어치웠습니다 여러분이 온 땅에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웠다는 것은 애굽 온 땅에 식물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사람이나 짐승이 먹어야 할 나물, 채소 및 나무의 열매들이 모조리 다 없어졌다는 말로써 애굽 땅 전체에 심각한 식량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메뚜기들의 습격에 애굽 왕 바로가 느낀 위협은 무엇입니까? 16절, 17절에 보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연하죠 이 메뚜기들이 애굽의 식량을 모두 다 먹어 치운다면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 살 애굽인들이 먹고 살 식량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복하게 됩니다 바로의 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는데요 식량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바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신의 죄를 구하고 있죠 세 번째인데요 계속되는 재앙들을 통해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우리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조차 이미 애굽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상소를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신하들은 애굽이 망한 주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모세와 힘을 교루었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본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나오는 망하다는 이 힘을 열어로 아바드인데요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당이 벌써 이미 완전히 망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볼 때는 벌써 망했는데 바로 왕만 완악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하고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재앙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재앙인가 아닌가 사실 100%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현재적인 시점으로는 잘 모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허용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일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그분의 뜻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